기독교 대한감류회 감독회장의 김정석 광림교회 단임 목사 임기는 4년입니다. 1961년생인 김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서울감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에즈베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사 재단법인 cbs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부친 김선도 목사가 2001년 3월 광림교회 단임 목사에서 은퇴할 때 후목사에서 단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정주체 칼럼 보수적인 기독교는 탈레반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 막말로 기독교 포마하고 모독 동성애 찬성 권리 있다면 반대 권리도 있다. 우연 말하는 진화론 가설이 아니면 뭔가 창조론을 거부한 교회 전도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 김성애는 대한민국의 전도사 방송진행자 출신 정치인이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국 국장러에 소속 평화의 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1997년 5월 29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호 포병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했고 1999년 7월 28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죠. 전역 후 정치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영업자가 됐으며 이웃 미국 장러교 소속 교단신학교 샌프란시스코 테오로지칼 세미나리에서 목휘학 석사를 받고 평화의 교회 사회 선교 간사가 됐습니다. 교회 전도사 출신이지만 지질학과 출신답게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청문회 당시 지난호를 거부하는 안창호 후보재에 대한 일취임을 가하는 성경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 저 사람이 과연 신학을 한 전도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 기독교 탈레반 발언 사과 안창호의 모욕적 표현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에게 했던 무자격 기독교 보수 탈레반주의자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기독교인인 안 위원장에게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죠. 그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문회를 보시던 기독교인들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다며 품격 있는 언어로 비판과 토론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지향하고 내용과 사실로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안창호 당시 국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를 향해 인권문제는 과학을 기반위로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죠. 그는 당시 자기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가 극렬한 근본주의적 종교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유엔이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왜곡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주류의 의견에 대해 너무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경찰 기독교 전도자 체포 탈이 구금했다 1700만원 배상 영국 런던 경찰청이 한 기독교 전도자를 체포해 탈이 시켜 수색한 후 15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1만 파운드 약 17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따르면 하튼 타시는 런던 하이드파크의 자유발원대인 스피커스 코너에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 체포됐는데요. 타시는 변증사익인 DCCI 책임자이며 정기적으로 하이드파크에서 설교합니다. 스피커스 코너는 오랜 전통을 지닌 자유로운 표현과 공개토론의 장소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례렙도 즉 프랑스 주간지로서 이슬람에 대해 풍자하다가 극단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했던 곳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이슬람 신학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시각적 보조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구멍이 난 꾸란 소품을 들고 있었죠. 지난 2022년 6월 26일 타시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한 남성이 그녀의 꾸란을 훔쳐 달아났고 그녀의 기독교인 동료들이 경찰에 전화해 도난 사실을 신고하자 경찰은 그녀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녀가 떠나기를 거부하자 경찰은 야유하는 군중 앞에서 그녀를 경찰자로 끌고 갔었죠. 타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기독교 법률센터는 타시가 경찰차에 실린 후 스피커스 코너에 방치돼 있던 그녀의 소지품이 도난당할 위험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 무한마드가 그려진 샤를렙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형사적 피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차린크로스 경찰서로 끌려가 파리 수색과 신문을 받은 후 15시간 동안 구금된 뒤 풀려났으며 그녀는 경찰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스피커스 코너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오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시는 이번에 받은 합의금을 이슬람 신앙을 떠난 뒤 박해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은 2단계 경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피커스 코너에 있는 무슬림 폭도는 법위에 있는 것 같다. 난 경찰로부터 끔찍한 대우를 받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청이 그녀에게 1만 파운드를 지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녀는 2022년 같은 장소에서 이슬람 시위대에게 괴롭힘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보고한 후 체포됐었죠. 타시는 스피커스 코너에서 이슬람의 폭력과 위협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파키스탄에 살고 있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에 살고 있지도 않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기본적으로 무한마드가 거짓 예언자라고 믿는다. 영국에서 칼에 찔리거나 반복적으로 체포되지 않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 유도선수 올림픽서 성호 그었다가 출전정지. 국제 스포츠 기구가 2024년 하계올림픽에서 십자성호를 그은 기독교 선수에게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가운데 해당 선수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유도연맹은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세리비아 유도 세계 챔피언 네마냐 마이도프가 십자성호를 그은 것을 포함한 규정 위반으로 그에게 5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그의 행동이 경기 중 종교적 상징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죠. 연맹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도프는 경기장 입장시 명백한 종교적 행위를 보였고 경기 후 상대에게 인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내년 초까지 출전이 금지됐는데요. 이 결정은 8월 31일에 발표됐으며 마이도프가 경기장에서 유도복을 벗으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마이도프는 9월 15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출전정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유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죠. 그는 주님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나 경력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은 최고의 분이시며 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연맹 징계위원회는 유도를 다른 종목과 구별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존중과 도장에서의 적절하고 자기 절제된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라며 이 개념은 유도정신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마이도프는 자신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며 내년 말에 유도 경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는 내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단지 내 경력의 새로운 장이자 인생 경험일 뿐이라며 유도처럼 아름답고 어려운 스포츠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7개의 유럽 선수권 메달과 세계의 세계 선수권 메달이라는 훌륭한 경력을 주셨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메달 하나라도 따서 내 삶과 경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족이 성공하기를 꿈꿨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세리비아 유도세계 챔피언 네마냐 마이도프 화이팅! 세리비아 유도세계 챔피언 네마냐 마이도프 화이팅!